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 띠입니다. 이 돼지띠을 보면 활발하고 부지런하고 좀 사교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정직하고 예의가 많죠. 그리고 또 반면에 아주 강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신도 많아서 사회활동이라든지 자선사업을 좋아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남에게 베푸는 성격이라서 좀 마음이 잘 통한다 느끼면 막 퍼준대. 막 퍼주기로 한다네. 그리고 좀 단순하고 순진해서 사람들에게 좀 잘 속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추진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창의력도 안 뛰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밀어붙이는 그런 끈기도 있다고 해요. 네.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또 지조다의 성 지조가 아니고 지도 지도다의 성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성품이요. 자 잘 맞는 띠를 볼게요. 토끼띠 범띠 양띠 지띠 토끼띠는 목표가 생기면 서로 잘 협력을 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거의 부딪치거나 다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범띠 호랑이는 성부욕이 강하죠. 어리도 강하고 또 돼지띠와 비슷한 성향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더 잘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띠에 비해서 좀 트러블이 좀 적다. 네. 관심사와 생각이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좋다고 해요. 네. 같이 이제 사업이나 그쪽으로 함께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양띠 양띠는 이제 좀 변덕이 심해요. 네. 그쵸? 이제 순한 돼지하고는 서로 잘 이해를 해준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좀 술술 잘 풀어나가는 잘 풀려서 나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띠를 볼게요. 서로의 성격상 부딪침이 없고 그리고 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돼지와 지각 그리고 이제 안 맞는 띠를 볼게요. 안 맞는 띠는 뱀띠와 용띠. 뱀띠를 먼저 보면 상충이죠. 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고 네.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깊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요. 네.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뱀은 깨끗한 이슬을 먹고 살죠. 네. 물론 다른 것도 못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관처럼 전해 내려오는 말은 그런데 돼지는 온갖 덧을 다 먹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 뱀이 돼지를 싫어한다 그래요. 네. 잡십성이라고. 네. 자기와 이제 부류가 다르다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뱀이 이제 왜 우리 돼지한테 가가지고 꽉 독 있는 뱀. 꽉 물어 버리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돼지 독이 통하지 않는 게 네. 어. 돼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뱀이 돼지를 꽉 물어 버리면 그게 이제 죽어야 되는데. 네. 돼지 지방층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네. 어. 이제 오히려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네. 뱀이 그냥 돼지한테 먹혀 버린대요. 네. 어. 그런 상황이 오니까 둘은 어쩔 수 없는 깡숙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띠를 볼게요. 용띠는 돼지하고 원진 관계에요. 네. 이제 용은 이제 큰 꿈에 비해서 좀 게으름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잘 어울리지도 않고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협조할 수도 있는데 잘 도합되지 않는데요. 이 이제 용띠하고 돼지띠. 네. 뱀을 말하는 거예요. 좀 좀 이해를 하고 좀 서로 좀 절제하면서 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돼지띠와 돼지띠를 볼게요. 네. 이 돼지와 돼지는 비슷한 성향이죠. 그죠. 네. 가풍띠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고 또 서로 잘 부딪힌 데요. 네. 음. 주도권 싸움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이 한번 생겨버리면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기회년에 이제 뭐 황금돼지니 뭐 그래가지고 뭐 돼지띠는 좋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제 띠별 그 보면. 네. 이제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돼지띠에 돼지가 그다지 좋다고는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네. 사주팔자가 다르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돼지띠와 돼지띠는 이 띠별 궁합에서도 보면 그다지 좋다고는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녀라도 볼 수 있어요. 돼지띠. 네. 여자 돼지띠가 조심해야 될 때는 뱀띠와 원숭이띠라고 그래요. 네. 대체로 이제 여자 돼지는 좀 얌전하고 좀 순수한 경우도 많은데 유독 뱀과 원숭이가 이 돼지띠 여자를 여자에요. 남자 아니고 여자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잘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이제 뱀띠나 원숭이띠는 좀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애 초기에는 서로 좋은 감정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연애가 좀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돼지띠 여자가 돼지띠 여자가 상처를 받을 일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뱀띠나 원숭이띠 하고는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 돼지띠 말띠나 용띠. 네. 천상적으로 이제 서로 밀어내려고 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인연으로 가려고 하면 서로에게 보다 많은 배려심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남자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말띠나 용띠. 용띠은 또 원진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살부대교어를 보면 돼지 남자. 네. 7,8월 생에 여자를 좀 피하라.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